반갑습니다. 후준석입니다. 연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트레이더조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미 전역에 560개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의 트레이더조에서 한국산 냉동김밥이 품절 대란이다 이 소식을 미국의 지상파 방송 mbc가 9월 7일에 보도했습니다. 트레이더조는 조 사장님이 하시는 한인마트가 아닙니다. 미국의 주류 백인들이 가는 아주 뜨는 마트입니다. K-컬처를 넘어서 이제는 K-라이프스타일이 전세계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일상생활 깊숙이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1953년에 6.25전쟁이 정전됐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전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일은 전세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없었던 일입니다. 그 뒤로 또 20년이 흘러서 지금 2023년이 됐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한국은 이제 물질 그러니까 경제 단계를 넘어서 정신, 소울, 문화로 세계인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20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50년의 기적이 일어났고 20년의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역사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기적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멈춘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앞에는 지금 위기들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이고요.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정치 안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기적은 좋은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쁜 여건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어보지 않은 또 다른 카드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입니다. 함석권 선생께서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느 날 통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는 통일 비용이 큰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자본들이 투자처를 찾아서 전세계를 흐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50년의 기적을 이룬 저의 위대한 윗세대 그리고 20년의 기적을 이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저의 아랫세대 제가 오늘 얘기 드리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두 세대를 잘 연결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대가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0년대 세계관으로 21세기 도약에 알바뀌하고 있는 정치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옳다 우리만 옳다 독선 내가 옳으니까 뭐든지 해도 괜찮다라는 오만 반대하는 건 잘하는데 생산하는 것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보수는 건설하고 생산하는 세력입니다. 발전시킬 줄 아는 세력입니다.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뒤돌아보고 반성할 줄 아는 세력이 보수입니다. 보수는 지나간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하되 그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개혁 그래서 컨설버티브 그게 바로 보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잘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과 정책은 옳지만 태도나 방식이나 소통에서 고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를 싸가지 있게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질문 인생을 살아왔는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질문하는 것도 굉장한 갑질이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만 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했고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메시지를 말할 수가 있게 된 것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고요. 답변을 하는 인생도 괜찮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 구로구에 삽니다. 구로구는 70년대 산업화의 주역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 이미지에 갇혀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을 상당히 많이 밑도는 곳입니다만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로가 국민의힘에는 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험지가 아니라 30년 넘게 산 고향 같은 곳이고요. 구석구석 안 다녀본 곳이 없는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저의 사랑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구로에서 저의 구로구 이웃 주민들의 선택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험지에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낮고 어두운 곳들을 촛불이 밝혀줍니다. 우리 사회에는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 그리고 쓸쓸하고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그런 처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좀 진심으로 살피고 챙기는 그런 촛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기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기사를 미디어오늘에서 그때 썼고 제가 좋아하는 매체인데요. 그 기사가 난 이후에 사내 게시판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반공은 우리 사회의 깃발은 아닐지언정 우리 사회의 토대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주의 체제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공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 체제는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서 이제는 우리의 목줄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최근까지도 그 체제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 가치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난 뒤에야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최악의 실험입니다. 소련의 레닝과 스탈린의 대학살, 중국의 마오쩌뚱의 문화혁명,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 우리나라에서 6.25전쟁, 적게 추산하는 역사학자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목숨을 잃었다 추산하고 많이 보는 학자들은 수천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악용되면서 피해를 보고 희생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시비비, 억울한 것은 그것대로 가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말을 못한다는 것은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것 이상으로 저는 부조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대 초에 청와대 출입기자로 3년 동안 일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재임하실 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강점이라기보다는 저도 제가 신뢰하는 언론인이 어느 날 어느 당에 입당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실망하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 이해를 하고 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마음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당신이 언론인으로 쌓은 신뢰 자본을 결국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일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행동에는 공적인 동기와 사적인 동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섞이기도 하고 결합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제 마음을 제 양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결정의 90% 이상은 공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네가 정치하려고 그동안 곡필했던 것 아니냐 불공정하게 방송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노와서 보낸다는 건데 노을방자 보내송인데 노와서 보내자마자 수십만 명이 보십니다. 바로 평가를 하십니다. 제 방송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답을 드린다면 송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으로 만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적인 동기가 제 결정의 90% 이상은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번 총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좋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좀 쫓아 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이끌어갈 세력을 뽑는 너무나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몸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자기의 남은 것들을 버리면서라도 설령 안 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세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주춧돌이 된다면 저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저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것이 희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